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간 짧아요. 약간 짧았어요. 바다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제가 치겠습니다. 불렀어? 빨리 대화를 해야 돼. 저 지금 오늘 시무룩한 이무룩 님이 치겠습니다. 일단 빈승이 한 6번에서 7번 되죠. 잘 봤습니다. 탑핑으로. 나이스. 우와. 대박. 대박샷. 탑핑성 대박샷. 언그러면은 많이 불러오겠네. 그렇다니까. 똥대보여요. 좀 넣어주세요. 나이스. 뿅. 어디로 왔어? 죽었어. 내 쪽으로 죽었어. 죽었어. 왜 그래. 나한테 죽어. 어디로 말해주세요. 네. 왜 잠시만요. 시작. 공 부분에 passion. 지킬 수 있는 이빨. 전 저뒤가 바다거든요. 바다거든요. 이제 바다. 그래서, 저쪽으로 보기 중. 네. 우리. 제가 바다 이게죠. 바다. 네. 저번에는. 바다 길에. 바다이. 바다. 바다. 아 좋아요. 고탄도에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좌측. 아 좋아요. 아 야르. 아 이게 좋아요. 여기 아주 갑자기. 여기 가는 게 아니래요. 아 이래요. 가는데 아니래요. 아 여기도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에러입니다. 어제와는 다르네요. 어제는 날이 조금 그랬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멋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이뻐. 따닥끼비도 막 날라다녀. 멋있습니다. 저는 분노에 자주 쳤는데. 분노에 드라이브. 이 맛바람에서 분노에 드라이브 자주 쳤는데. 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김프로하고. 동반장. 타나와. 오기사. 그 다음에 김팀장님. 그 다음에 재분인. 요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1박 2일부터. 즐기고 있습니다. 조개가 바로 우리가 묵었던. 그 콘도구요. 재분은 요기왔네요. 재밌게 즐기고. 조금 있다가. 그. 오기사 때문에. 한우를 먹을 갈라 했더니. 저쪽에 있어요.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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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대. 공만 찾으면 치면 됩니다. 저기 우리 탕하가. 치고 있구요.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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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때문에. 뒷바람이 불어서도. 후반. 그. 다음 올해에는 뒷바람이 있을까요. 어저께는 바람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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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잠이 올 거야. 곧바로 타타가면 자게됩니다. 못을고 있냐? 너 왜있지? 오르려? 자 그래서 제브림 승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만 해도 일정 루틴을 가져주세요. 여섯 공 왔다 갔다 하고 칩니다. 자 지금 그린 쪽으로 그린 쪽으로 그린 쪽으로 지금 70 남거리 70 인데요. 발악해 80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디가 오고 있으니까 바닷가를 배경으로 바닷가를 배경으로 우측에 소나무가 보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지? 제 시각에 오는 날 가슴이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 혹시 나은 날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네 오른쪽으로 좀 풀릴거에요 네 잘 치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왼쪽을 본다고 봤는데도 지금 조금 약간 출발을 약간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거라도 보시면 휴가 다들 갔다 오셨잖아요 그냥 못갔다 오신 분들은 기분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능름하게 걸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디 찬스를 한번 버디 찬스인데 약간 기네요 버디 찬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런 데서 돌을 치는게 좀 이렇게 좀 덥긴 하지만 아주 좋잖아요 카메라를 이쪽에다 놓으세요 좀 덥고 좀 덥고 좀 덥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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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나요. 안녕.